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023년 제가 8월 25일 날 촬영을 하고 있구요 방송은 8월 26일 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함께 배우기 반도체 본딩 편인데 이게 뭐 참담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공정 패키징 요 관련해서 이제 본딩 본딩은 뭐냐면 이제 합쳐... 뭐 합쳐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 이거 요거를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점단 패키징 후공정 하고 이제 요게 이제 본딩 하고요 오늘 해드릴 건 TSV 아시죠? 이렇게 밑에 그 반도체나 기판을 수직으로 뚫어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처럼 연결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것도 이제 한번 우리 공부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본딩 관련해서 좀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요새 뭐 반도체도 너무 변동이 심하죠? 막 그래서 여러분도 막 투자하시기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처음 반도체 할 때가 10월이었는데 뭐 그때만 해도 반도체에 아무도 관심 없을 때고 그냥 뭐 주가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냥 뭐 다 버려진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이제 변동성이 낮으니까 뭐 오히려 좀 공부하기 편했는데 아 요즘엔 뭐 너무나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다만 어쨌든 이제 방향성은 뭐 이 반도체도 좋아지는 방향으로는 가죠 특히 메모리가 AI 만나가지고 좋아지는 것이 명확한데 그 안에서 어떤 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거의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뭐 없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뭐 거의 다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일단 이제 기술하고 밸류체인 좀 소개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 좀 공부해 볼 만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은 다음 시간에 해서 좀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패키징 전통 패키징 시장이 있고 이제 첨단 패키징 있어요 어드밴스드 뭐 첨단 패키징 뭐냐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수직으로 쌓거나 서로 다른 칩들을 연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첨단 패키징 옛날에 전통 패키징은 그냥 칩 하나를 이렇게 포장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요즘에 나온 패키징은 그게 아니죠 기능이 정말 다행해지고 있죠 근데 이 진한 색선 막대기처럼 이렇게 첨단 패키지 시장이 훨씬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 이 패키징은 뭐냐면은 칩과 기판을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네모난 반도체 칩을 만든 다음에 그냥 그건 쓸모가 없어요 전기가 안 통하니까 근데 거기다 기판을 붙여야만 우리가 뭐 PC나 핸드폰에 붙이거나 아니면 저 데이터 센터에 딱 붙여서 전기가 이제 전원이 들어가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반도체 역할을 하는 건데 그냥 칩만 있으면 안 돼요 칩만 있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거를 칩과 기판을 연결해야 되는 거 이걸 이제 패키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연결할 때 이제 또 옷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 근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게 그 반도체에요 반도체 이 선 있죠 여기 천천히 올라가죠 이게 반도체 미세화입니다 10nm 좀 잠깐 더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이게 10nm, 3nm, 1nm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아 여기 있네요 28nm, 7nm, 3nm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건 마이크로미터고 이건 나노미터 이게 계속 이제 미세화되는데 기판하고 기판의 미세화거든요 밑에는 기판 미세화는 좀 느려요 그러니까 칩의 미세화는 점점 가파른데 기판은 이게 느리단 말이에요 이 간격이 벌어져요 그리고 반도체 보시면 밑에 미세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65nm, 40nm 근데 5nm로 가니까 뭐 그냥 비용이 이 3nm는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갈까요 비용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기판과 칩의 미세화 차이 그 다음에 반도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이러다 보니까 공정의 난이도도 정말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칩과 기판의 성능 이렇게 자꾸만 칩은 막 3nm인데 저 기판은 5마이크로미터면 칩과 기판의 간격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도 조절 좀 서로 맞춰 줘야 되거든요 기존의 와이어 이게 선으로 하는 건 되게 느리거든요 그거 대신 전송 속도가 빠른 이제 숄더블 같은 걸 이용한 저런 bga 방식을 도입한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칩과 기판의 속도를 맞춰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첨단 패키징을 좀 써야 된다 그리고 미세화만 가지고는 좀 이제 더 이상 성능의 한계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후궁 좀 통해 가지고 성능을 더 올리겠다 라는 게 하나의 좀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많이 봤던 그 기억나시죠 요게 와이어 본디 요거 이 다이가 칩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기판에 붙이는데 옛날 방식 이게 선으로 그래서 이 다이 하나에 4개가 들어가요 선이 원래 그래서 되게 느려요 속도가 속도가 느립니다 뭐 약간 요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렇게 밑에 뭐 다리 달린 것처럼 그죠 저게 입출력 단자에요 저 선을 통해서 이제 이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한마디 통로입니다 통로 차선이죠 차선 자동차로 따지면 뭐 그니까 4차선 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여기 플립 칩 BGA로 갔는데 저 다이 웨이퍼에서 웨이퍼에서 다이를 자른 다음에 이 다이를 뒤집은 다음에 거기에 그 숄더블 딱 붙이고 기판 거 탁 연결합니다 볼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입출력 단자거든요 훨씬 많이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플립 칩은 칩을 뒤집었다 그 다음 BGA는 볼 그레이드 어레이라 그래서 이제 볼 모양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똥글똥글하게 볼 모양으로 되어있죠 요거를 이제 숄더볼이라고도 하고 범프라고도 산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엔 요 방식인데 요즘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 많이 간다 요게 이제 본딩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렇게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게 그냥 본딩이다 옛날에 우리가 다 배웠던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그 TSMC를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어준 패키징이 바로 요겁니다 WLP 패키징을 TSMC가 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 패키징은 저 웨이퍼 있죠 여기 보이시죠 요 웨이퍼를 좀 더 크게 보게 될게요 요 웨이퍼에서 웨이퍼를 이제 자릅니다 뭐 저 자르는 장비는 보통 누가 만드냐면 뭐 한미반도체도 있을 거고 일본에 뭐죠 예 일본에 다이싱 업체에 있습니다 아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 하나 있죠 네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네 저런 레이저 장비 같은 게 있고 저걸 다이싱으로 해서 각각의 칩을 네모나게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패키징을 해요 이게 보통 전통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이가 있고 칩이고 밑에 기판이 있고 이제 숄더볼로 딱 붙입니다 이게 전통 방식인데 이 TSMC가 개발했던 건 뭐냐면 WLP라고 웨이퍼에서 직접 패키징을 먼저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웨이퍼를 안 잘라요 자르기 전에 여기다 RDL을 먼저 깔아요 RDL은 재배선전 거기 이제 회로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전기 같은 게 통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먼저 RDL을 먼저 깔아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패키징 먼저 하는 거예요 패키징 패키징 먼저 한 다음에 잘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겠죠 칩 밑에 재배선층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기 위에다 놓잖아요 처음에 웨이퍼가 있으면 위에다 재배선층을 딱 놔요 그리고 나서 자르죠 근데 여기서는 왜 재배선층이 밑에가 있지 플립칩이라고 그랬죠 뒤집어요 이걸 뒤집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재배선층과 저거를 이제 같이 숄더볼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양이 바뀝니다 요게 이제 WLP 방식이다 요게 이제 TSMC가 해가지고 애플 잡아버렸죠 애플을 고객사로 그래서 근데 이제 저게 재배선층 말고 또 LSI 라는 것도 쓴대요 지역 실리콘 뭐 인터 커넥트라고 좀 이렇게 뭐 불리기도 하는데 이걸 쓰면 또 약간 더 성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배선층 요게 있지만 재배선층은 뭐 40 마이크로미터 근데 LSI 도입을 하면 25 마이크로미터로 이 간격이 좁아져요 이게 작을수록 좋아요 간격이 작을수록 훨씬 더 예 많은 전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통로가 좁아지면서 그 사이로 이제 계속 가니까 더 많이 보낼 수 있죠 그래서 LSI 도 도입을 했고 이 오른쪽이 이제 요겁니다 예 근데 이제 보면 그냥 WP가 아니에요 우리 WLP LP가 뭔진 배웠죠 방금 WLP는 웨이퍼에다 위에다 재배선층 깔고 바로 거기서 이렇게 패키징 한 다음에 자르는거 예 요건데 F5는 뭐냐 이거죠 F5 F5는 뭐냐면은 펜아웃 방식이에요 펜아웃 네 펜아웃 방식은 이제 뭐냐면 잠깐만요 네 요렇게 돼 있는데 보이시죠 이거는 예 펜2는 뭐냐면 여기 보이세요 요게 요게 칩이에요 네모난게 요 밑에 재배선층 보이세요 요게 노란색이고 요게 보이시죠 요 노란게 재배선층 요게 네 다이 칩입니다 칩인데 요 밑에 숄더볼 있죠 숄더볼 요 밑에 숄더볼 보이시죠 숄더볼 그러니까 이 칩과 기판 크기가 거의 똑같은거에요 비슷해요 칩과 기판 크기가 비슷한거 그래서 네 요기 지금 제가 적어놨지만 다이와 기판 크기가 비슷해서 입출력 단절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판하고 칩 크기가 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숄더볼 만큼만 칩이 이제 그 데이터가 왔다갔다 하는거에요 차선이 한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펜아웃 방식은 뭐냐면은 요걸 이제 TSMC가 한거죠 뭐냐면 요기가 다이입니다 다이 보이세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여기 칩 요 밑에 재배선 있죠 예 이렇게 좀 보이시죠 예 요기 밑에 숄더볼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훨씬 이 칩보다 기판이 밑에가 더 커요 요렇게 요게 다이예요 여기는 여기가 다이고 똑같고 얘는 요거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제 숄더볼이 뒤쪽에 많죠 범프 같은게 그러면 여기서 더 여기서 다 연결시켜요 예 다 연결을 좀 시키는데 이게 훨씬 바깥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면적이 확대됩니다 예 칩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저런 모형이 실제 있으면 더 제가 쉽게 설명드릴 텐데 아무튼 똑같은 이제 똑같은 뭐 계란인데 계란과 똑같은 그 모양에 그걸 넣는게 아니라 계란보다 칩이 그러니까 계란판이 훨씬 커요 그럼 훨씬 닿는 면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밖으로 빼냈다고 보시면 돼요 입출력 단자를 그래서 아웃이다 팬아웃 입출력 단자를 뒤로 바깥으로 뺐다 얘는 안으로 집어넣었다 근데 팬아웃이 훨씬 더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예 왜냐하면 면적이 확대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팬아웃 방식을 이제 TSMC가 해가지고 요걸 해가지고요 예 TSMC가 이제 삼성을 이겨버렸어요 물론 뭐 여러가지 일들은 있죠 삼성을 TSMC가 뭐 아시겠지만 삼성은 경쟁사니까 야 나 이제 삼성 거 안 쓸래 우리 설계도 너네가 다 볼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이유들은 있겠지만 이것도 컸대요 저 팬아웃 방식 WLP 저걸 만들어서 성능을 극대화하면서 완전히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타깝죠 원래 삼성이 했거든요 처음에 A7을 28nm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온 제품이 있죠 아이폰 3GS 3 3G인가요 그것도 삼성이 해줬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인텔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근데 인텔이 바보지도 했죠 인텔은 거절했대요 참 인텔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한테는 삼성이 이제 기회를 포착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TSMC가 들어옵니다 독점은 아니었고 이제 아이폰 2015년까지는 서로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만 삼성이 더 우위에 있었죠 2016년에 바뀝니다 TSMC가 싹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삼성과는 이제 결별 그래서 여기 여기가 이제 모리스 창 예 그리고 애플의 틴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협력을 하게 된거죠 이제 안타깝게도 삼성은 밀려나 버렸고 저기 좀 뼈 아파요 사실 되게 암튼 그래서 요런 좀 저 기술적인 부분도 있었다 꼭 경쟁사 때문은 무조건 아니에요 애플이 삼성을 등지게 된게 저런 TSMC가 막강한 이유가 저 후공정을 되게 잘합니다 저 패키징 정말 기술력이 대단한 기업이에요 좀 이해 되시죠 예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 펜아웃 방식으로 한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거 이제 우리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하죠 요거를 해주는 업체가 TSMC죠 칩온 웨이폰 서브 스트레이트 서로 다른 칩 요게 이제 첨단 패키징인데 요 서로 다른 칩이죠 여기는 메모리 비메모리를 요 실리콘 인터포즈 가운데 얘가 연결을 합니다 두개를 인터포즈 없이 연결하면 2D 인터포즈가 들어가면 2.5D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용어는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요게 실리콘 인터포즈입니다 이거 제가 그림을 제가 그린 건데 요 HBM 메모리 GPU CPU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 실리콘 인터포즈 위에서 이게 2.5D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인터포즈냐 그럼 저게 사이에 놓다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력했대요 예 그래서 실리콘을 저 저걸 실리콘 인터포즈 사용하면 열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 다이 있죠 요 다이 여기서부터 실리콘 인터포즈에서 여기 뭐 GPU가 됐건 여기 HBM 로직 다이가 됐건 여기서 얘네를 연결하잖아요 그럴 때 고 TSV 이렇게 직선으로 뚫는 거 구멍 뚫어가지고 그걸 좀 이용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요게 이제 TSMC 가는 방식인데 삼성전자는 iCube라는 이제 브랜드로 하고 있고요 iCube 8은 요 HBM을 요긴 4개 잖아요 8개 까지 쓸 수 있고 iCube 12는 12개 그래서 요건 내년 4분기에 나온대요 그래서 iCube 8은 아마 올해 4분기에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본딩 좀 말씀드릴게요 본딩 방식이 아까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가지가 있다 이게 선으로 하는 와이어 본딩 플립체 숄더볼 로 해주는 플립체 방식도 있고 근데 요게 하이닉스에 나왔던 자료인데 요게 이제 와이어 선으로 요 밑에 기판과 칩을 선으로 선으로 성능이 제한됩니다 근데 TSV는 뭐냐면은 엘리베이터에요 밑에서 그냥 아파트를 뚫어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왔다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기 만약 아파트에서 이러고 내려오는 거랑 엘리베이터랑 얼마나 차이가 심합니까? 그리고 굉장히 조밀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엘리베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위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소모도 적고 요게 이제 TSV구요 TSV가 이제 요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관통하는 거에요 이렇게 쭉 위로 요 주황색상 보이시죠? 요게 바로 한마디로 그냥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칩과 아니 그러니까 저 기판과 칩을 연결할 때 쓰는 실리콘 인터포저랑 칩을 연결해줄 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이거 저걸 왜 뚫어줘요? 저걸 왜 합니까? 저렇게 본딩을 왜 해요? 칩에서 칩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저 반도체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결 통로에요 입출력 단자 그거를 뭘로 하느냐 선으로 할 거냐 엘리베이터처럼 할 거냐 요건데 엘리베이터는 TSV다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해서 아주 작은 통로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이와 인터포저 칩과 이걸 연결하는 기술이고 수직 전기 연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저 인터커넥트 길이가 저 이제 접촉하는 저 부분이 짧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전기신호 전달 가능하고 대역폭이 되게 넓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암튼 요런 형태에요 네 요렇게 엘리베이터 형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이게 근데 요게 좀 어려워요 저도 사실 이게 저도 정확하게 이 공정 자체가 이해는 안 갑니다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TSV는 요렇게 만든대요 뭐냐면은 실리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실리콘 기판 여기는 이렇게 구멍을 파요 이걸 식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식각장비하는 회사가 램 리서치 같은 회사가 저 식각 전공종이 들어가요 네 우리가 후공종을 알죠 TSV는 전공종이 들어갑니다 TSV는 전공종 그래서 식각하고요 여기다 구리를 집어넣어요 두번째가 구리 구리 방식 그러니까 구리 금속을 이용해요 구리 금속을 이용해서 붙이는 겁니다 서로 네 그래서 저 구리 금속을 이용 그러니까 구리 금속이 또 열 전도성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 열 전도성이 그 전기 네 그래서 구리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구리를 이게 증착을 한 다음에 여기 써 드렸죠 식각에서 구멍 파고 구리를 그 안에 넣어요 그래서 증착을 하고 그 다음에 CMP가 뭐냐면 평탄화 시킵니다 평평하게 이렇게 네 깔끔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뭐냐면 후공종이에요 네 뭐 숄더볼 입히고 뒤집어가지고 네 거기에 또 CMP 또 들어가고 뭐 식각 또 하고 막 이런 과정인데 요 요쪽은 이제 한마디로 적층 하면서 후공종 한다 여기가 전공종이고 네 중간에 테스트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HBM이 요렇게 만들어져요 아니 그 TSV 그래서 요게 HBM이죠 HBM 요거 이렇게 얘네가 그냥 쌓이는게 아니라 저렇게 쌓이는 거에요 TSV로 구멍 이렇게 뚫어가지고 요 공종이에요 요거에요 요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아파트 만드는 거죠 아파트 공사에요 네 한 층 만들고 이렇게 구멍 뚫어서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TSV는 엘리베이터 길이에요 고걸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 층수를 이렇게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한 층 한 층 한 층 이렇게 그 공사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가죠 요런 것들도 다 이제 본딩인데 한마디로 TSV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식각 증착 평탄화 근데 여기서 이제 식각은 주로 램 리서치나 미국 기업들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근데 요건 추정이에요 저 CU 있죠 구리를 증착하는 건데 구리는 메탈이죠 메탈 증착은 PVD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학기상 증착 말고 물리기상 물리기상 증착은 또 테스가 또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이게 내용이 나온 건 없어서 그래서 주의하실 건 이 밸류계체인 기업은 사실과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고건 좀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CMP는 물론 미국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케이시택이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CMP 장비를 만들죠 특히 평탄화 해주는 그리고 세정 장비는 제우스 왜 저 세정 장비 왜 필요하냐면은 여기 여기 식각하잖아요 이게 식각할 때 찌꺼기 같은 거라든가 유해물질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식각에 해서 이제 균일하게 한 다음에 저 오염물질을 제거시켜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세정 장비 만드는 게 제우스죠 네 정말 중요한 게 저기 오염물질이 있으면요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네 침 나중에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정 장비도 이제 많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TSV 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 HBM 공부 많이 했죠 HBM은 이건 트렌트포스가 얘기했던 거지만 2024년까지 105% 증가할 것 같고 내년까지는 AI가 뭐 계속 고성증 할 수밖에 없고요 모근 스탠리도 지금 내년 그 HBM 시장 규모를 13조까지 올렸는데 저게 HBM 시장 규모가 13조인데 하이닉스가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럼 하이닉스 매출이 여기서만 6조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6조 영업이 얼마나 나올까요? 만약에 한 30%만 줘도 6조면 2조 가까이 나와요 올해 적자인데 여기서만 2조 나오면 일단 이제 도움은 되죠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저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시장이 크다 그리고 앞으로 고성능 버전은 HBM3로 갈 텐데 이게 올해 60%까지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1위고요 삼성이 이제 딜을 따르고 마이크로는 거의 존재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AI 가속기 이거 H100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어디라고요? TSMC H100 이게 가장 고사양 AI 가속기 저거를 사용해서 생성형 AI를 돌리는 거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저걸 하겠죠 저걸 이용해서 근데 MI300X는 이제 AMD가 올해 4분기에 내놓습니다 이걸 삼성이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조립을 요거는 요게 메모리 용량이 192기가 같아요 요긴 80인데 훨씬 성능 좋죠 근데 이게 있어요 왜 엔비디아 걸 다들 쓰는 줄 아세요? AMD 것도 저렇게 잘 나오면 쓸 것 같지만 왜냐면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까지 기술을 다 같이 제공해요 그러니까 저 AI 가속기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름이 CUDA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같이 제공하니까 그러면 저걸 이용해서 AI를 모델을 만들고 하는 운영하는 기업들은 AMD 거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CUDA라는 소프트웨어를 쓰려면 저 엔비디아 거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은 저 MI300X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AMD의 과제는 저게 맞는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엔비디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저건 이제 AMD의 숙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하드웨어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또 맞서서 내년 2분기에 엔비디아가 비장의 무기 또 GH200을 이제 발표했거든요 요건 141GB고요 거의 AMD 요거랑 맞먹어요 5TB 듀얼로 이제 이중으로 구속되어 있어요 요렇게 하나로 된 게 아니라 듀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굉장히 높인 그런 건데 이것까지 했고 여기에 CUDA라는 소프트웨어 또 들어가면 AMD가 참 경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자도요 반드시 요 엔비디아 수조를 좀 따내줘야 돼요 엔비디아 요 요거 조립 있죠 요거 조립하는 거 요걸 좀 따내야 AMD 따내는 건 좋은데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 수조를 받아야 좀 더 의미가 있다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딩 좀 더 말씀드릴게요 본딩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였습니다 이게 베시라는 네덜란드의 그 세계 최대 후공정 장비회사 중에 하나인데 1975년도에 요게 아까 말씀드린 와이어본딩 선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여기 플립칩은 9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되게 오래됐죠 최근에 된 거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여기 플립칩 방식 이거 아까 배웠던 이게 숄더볼 크기에요 요 구리 구리 필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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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작죠 TCB 본딩은 뭐냐면 열압착 방식입니다 요거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열압착 방식을 열 이 순간 열을 줘가지고요 예 압력을 높여가지고 우리 그 다리미 옷에 여러분 그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그 어렸을 때 그때 뭐 이렇게 뭐가 유행했냐면 그 책받침도 그렇고 책받침 코팅도 그렇고 또 뭐였냐면은 그 이 티셔츠에다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같은 거를 이제 붙이고 다녔죠 이제 다림질을 딱 해가지고 옷에다가 붙여서 그죠 그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것도 방식이 뭐에요 열과 압력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다림질로 그게 딱 붙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옷에 그대로 들어가죠 그 방식이에요 이게 열압착 방식 이건 삼성이 지금 이제 가장 주력으로 쓰는 방식이고 아까 말씀드린 펜아웃 기억나시죠 그 펜아웃은 TSMC가 해서 이제 1등이 된 하이브리드 본딩은 숄더볼이 없고요 그냥 구리 대 구리로 그냥 서로 붙여버리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고성능인데 2018년도에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비싸고 아직은 대중은 안 됐는데 요런게 이제 본딩의 종류입니다 근데 이 본딩을 하기 위해선 장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괜히 주가 가는게 아니라요 한미반도체가 본딩 장비 만들어요 이런거 붙여주는 네덜란드의 배시도 그래서 이 회사들 주가가 난리가 아닙니다 본딩의 시대가 열려버린거죠 후공정은 본딩이거든요 칩과 기판을 붙여버리는거 패키징은 그래서 HBM과 본딩의 진화라고 제가 적어드렸지만 이게 HBM1이에요 옛날에 HBM이 지금 나온게 아니라 꽤 오래됐어요 2014년도에 4층짜리 아파트고 2018년도 HBM2는 8층짜리 HBM3는 12층 그러니까 점점 고층 아파트로 진화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주로 숄더볼 있죠 숄더볼 볼 그래서 플립칩 방식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아니면 TSV TSV도 이렇게 뚫죠 뚫어서 엘리베이터 연결할 때 그때 숄더볼 이용했어요 다 근데 지금 이제 25년도에 나올 HBM4는 16층짜리구요 요거는 하이브리드 숄더볼 없이 들어가는 그런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본딩 이제 좀 더 이제 메인으로 좀 들어가서 첫 번째로 본딩은 3개 한 4개에요 4개 4개인데 좀 잘 들어 보세요 설명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TC 본딩은 뭐냐면은 열 압착입니다 네 뭐 써머 더머 컴프레서 본딩 뭐 이렇게 이런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게 약자에요 열 압 그래서 열 압착 방식 다림질 생각하면 돼요 다림질 우리 하얀색 티셔츠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가져다가 물론 그 사진이라는 게 일반 사진 붙이면 안 되죠 이제 옷에 옷에 할 수 있는 그 사진을 넣는 건데 다림질 해가지고 그 방식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삼성 방식이거든요 TC 라고 NCF 라고 있어요 여기 웨이퍼 보이세요 동그란 웨이퍼를 있죠 천천히 들어 보세요 거기다가 필름을 붙입니다 필름을 씌워야 네 왜냐하면 저걸 왜 하냐면 저 필름을 해줘야 저기 접착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착제 역할을 한다 접착제가 들어간 필름을 일단 씌워줍니다 근데 웨이퍼가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웨이퍼 뒤를 갈아 버려요 이렇게 다이싱이라 그러죠 보통 잘라 버립니다 웨이퍼를 최대한 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아니 얇아야 12층짜리 아파트나 6층 8층 만들 때 이게 웨이퍼가 두꺼우면 안 되잖아요 얇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얇게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간 다음에 이제 디렘 모양별로 잘라요 디렘 모양별로 웨이퍼를 잘라 줍니다 그래서 네모난 칩이 하나 나오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필름이 붙어 있으니까 파란색 보이세요 필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기다가 이제 뭐를 하냐면은 그 구리 기둥 같은 걸 세워줍니다 구리 기둥 같은 거 구리 기둥을 이렇게 딱딱 세워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웨이퍼 있죠 웨이퍼 위에다가 필름을 입히고 여기 이제 구리 기둥 있죠 구리 기둥이 살짝 올라와 있어요 왜 구리 기둥이 왜 필요하냐면은 기판하고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칩을 그냥 붙일 순 없어요 구리 기판과 같이 구리랑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구리 필라라고 하는데 그걸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르고 뒤집어요 플립 칩이라고 했죠 뒤집습니다 뒤집은 다음에 밑에 기판 있죠 위에 칩 있죠 밑에 기판이 숄더볼이 있어요 얘랑 얘를 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붙여요 그냥 붙여주세요 그래서 다리미로 붙이는 거예요 다리미로 쭉 열과 압력을 가해서 잠깐 동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뗍니다 그럼 둘이 붙어요 네 그리고 저 필름이 녹아요 열과 압력을 가하니까 저 필름이 이제 열에 못 이겨서 녹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왜 뭐 그 이 웨이퍼에서 이렇게 그 자르기 전에 뭐 이렇게 패키징을 한다 예 그걸 좀 알려드렸던 이유가 이제 요런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고요 보시면 다시 한번 예 웨이퍼의 전공정 다 끝난 겁니다 회로 다 그려진 거기다가 일단 접착제 붙인다 그 다음에 뒤로 뒤집어서 그러니까 뒤를 갈아 냅니다 좀 얇게 그 다음에 예 구리 필라를 이제 위쪽에 좀 입혀가지고 이제 본딩 준비를 해요 붙일 작업 예 그 다음에 잘라요 자른 다음에 뒤집어요 뒤집은 다음에 밑에 기판에 숄더볼에다 붙입니다 붙이는데 열압 열과 압력을 넣어줍니다 예 확! 그러면 저 필름이 녹으면서 접착제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요게 이제 요 밑에가 이제 기판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요게 요 BH가 뭐냐면요 본딩 헤드에요 본딩 헤드는 저 본딩 장비 있죠? 본딩 헤드 머리에요 네 저게 머리인데 요 밑에 있는 요 네모난게 요게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 있는 요 네모난거 요게 요게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밑에 구리 기둥 달려 있죠 예 요 본딩에도 그러니까 요게 본딩 장비인데 본딩 장비가 기판을 위에서 눌러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누르면 예 눌루 이제 누르 이게 붙어있고 저기서 열이 나와요 온도가 가열이 돼요 그럼 여기로 이제 전해지겠죠 열이 그리고 이제 그 이 밑에 바닥에서 뛰어내면서 온도를 더 올려준다고 합니다 예 온도를 이제 올리면서 예 압력을 주고 이제 온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뛰어내면서요 예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뜨거워지겠죠 그 다음에 이 기판 있죠 여기 정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여기서 여기로 조금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요건 본딩 장비 설명해주는 거예요 본딩 장비 본딩 장비가 칩에 딱 붙어가지고 열과 압력을 딱 가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 밑에 기판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좌우로 정렬 정렬 딱 해가지고 제대로 열 맞춰야 돼요 오와 열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다 정확하게 요걸 꽂을 거 아니에요 붙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장비가 탁 밑에 붙여줍니다 예 보이세요 예 그렇게 해서 난 이제 일 끝났다 그러면 탁 난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적어드렸지만 기판 위에 정렬된 칩을 열과 압력을 가해서 이제 연결하는 거 300도에요 300도로 가열된 세라믹 헤드로 실리콘 소재 하나를 15초간 꽤 15초는 꽤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를 이거 눌러주는 거예요 열과 압력으로 그리고 나서 붙여버립니다 요게 이제 열압착 본딩이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일일이 하나씩 다 해줘야 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 많은 것들을 얼마나 밑에 연결칩들이 많겠어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좀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주로 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요게 열압착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붙이는지 아시겠죠 아 칩과 기판을 붙일 때 저 본딩 장비가 저런 역할을 하는구나 열과 압력으로 근데 꼭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아 요게 이제 밸류체인은 요건 예상 밸류체인이에요 그래서 본딩 장비는 한미반도체가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세라믹 히터 있죠 요거 요거 열과 압력을 순간 가하잖아요 열 그 히터 있죠 그거를 미코가 하는 걸로 좀 알려져는 있어요 근데 한번 그거 알아보세요 근데 이제 미코라는 회사가 저거 세라믹 히터 예 자회사 통해서 하는 걸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열을 세라믹 헤드로 순간 가열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디스컴은 뭐냐면 찌꺼기 있죠 우리 한번 배웠지만 PSK 홀딩스가 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없애줍니다 그리고 역시 청소해 주는 제우스 약방이 감초처럼 좀 껴 있네요 계속 요렇게 이제 밸류체인이 잡혀 있고 MRMUF가 요즘에 나온 건데 저도 이게 전혀 몰랐다가 이제 최근에 저런 뉴스들 나오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MRMUF는 이제 데이량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설명 드렸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라고 하거든요 5년 이상 이제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HBM3에 적용을 했더군요 HBM3 지금 가장 핵심이죠 여기에 이제 하이닉스가 적용을 한 본딩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 마이크로 범프를 부착한 그 칩에 이 칩에다가 금속 결할물질을 일단 도포를 한대요 그러니까 접착제를 먼저 붙이는 거예요 요렇게 요 칩에다가 접착제를 먼저 붙여요 근데 여기 메스라는 거에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한 번에 얘는 구워버립니다 리플로우는 접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붙인다 네 그런 건데 그래서 보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대량의 저 마이크로 범프 있죠 요 칩에 붙어있는 요거 얘를요 오븐에 넣어요 오븐에 넣어가지고 한 번에 다 녹여버려요 녹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칩하고 기판과 붙어버리겠죠 그죠 예 그리고 칩 기판 사이의 빈 공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에폭시 밀봉이라고 하는데 빈 공간이 비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거를 에폭시를 넣어가지고 다 밀봉시킵니다 이 공간이 비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 번에 다 이걸 몰딩이라 그래요 네 이런 이제 몰딩까지 그냥 한 번에 싹 그래서 메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을지 대량으로 한 번에 네 그거를 이제 MRMU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TC 본딩을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장인의 손길처럼 천천히 하나하나 뭐 천천히 라는 표현 좀 그런데 약간 좀 섬세하게 하는 거고 얘는 그냥 오븐에 그냥 다 넣어가지고 한 번에 그냥 다 해버리는 겁니다 대량으로 근데 이게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그걸 이제 극복한 거죠 네 그래서 요걸 HBM3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거죠 얼마나 생산성이 증가하겠어요 네 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왼쪽이 MRMUF 이쪽이 그 아까 열압착 방식 네 필름 이용한 근데 요게 이제 하이닉스에서 나온 자료니까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아니에요 근데 하이닉스에서 비교한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MRMUF는 어쨌든 이제 이게 칩이 휘어지거든요 네 칩 휘어지는 것도 좀 약간 제어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분량이 좀 준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그런 것들도 좀 그 막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이렇게 한 번에 대량으로 속도도 빠르고 네 TCNCF는 이렇게 균일하지가 않다고도 일부 좀 균일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필름이 녹으면서 예 그래서 보면 이렇게 좀 약간 중간중간 또 비어있는 것들도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더 우수하다 막 이렇게도 좀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또 삼성 입장은 그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게 더 우위다 뭐 사실 이걸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 아 방식이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참 치밀하게 노력은 했구나 근데 어쨌든 성공한 거잖아요 HBM3를 만들어 냈으니까 그렇게 예 그래서 하이닉스의 MRMUF 채택이고 요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NCF 필름 붙여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열합착 이게 열합착 방식이에요 요 밑에가 메스 리플로어 요기다가 이제 접착제 붙인 다음에 한 번에 그냥 대량으로 하는 거 음 이렇게 한 번에 요 밑에가 이제 MRMUF 대량이냐 한 번씩 하느냐 그 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숄더볼이 이렇게 데미지가 생기고요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칩이 깨지고 이런 단점을 극복을 했대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MRMUF의 장점은 방열 특성 빈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븐에 넣어서 한 번에 하는 거거든요 빈 공간 없고 예 근데 요 방식은요 빈 공간이 생기게 된대요 예 고글륨 나타낸 거고 품질도 우수하다 웨이퍼를 갈아서 얇게 만들었고 고안 고없이 그러니까 웨이퍼를 얇게 만들면 웨이퍼가 휘어지거든요 못 견뎌가지고 근데 그런 현상들을 왜 저해시키냐면 저 TCNCF는 말씀드렸죠 300도 하고 300N의 고압이에요 근데 얘는 25도예요 상온입니다 상온 10N 저온 저압 환경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휘어지겠죠 요런 좀 장점 그리고 한 번에 하니까 생산성이 3배나 개선됩니다 요게 이제 한마디로 MR MUF라는 본딩 방식의 좀 장점이다 요 대용량 오븐에 넣어서 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레이저 리플로우라고 있어요 레이저 리플로우라고 있어요 레이저 리플로우라는 뭐냐면 아까 뭐 열도 하고 오븐에 넣고 이게 아니고 얘는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 숄더볼 접촉하는 거 있죠 이 칩과 기판을 연결할 때 거기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순간 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버려요 요건 레이저 방식 그래서 이거를 레이저 리플로우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끝나겠죠 예 그리고 정밀하게 하죠 레이저가 굉장히 얇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데미지가 없어요 거기만 정확하게 이제 조사라 그러죠 조사한다 그러죠 레이저를 조사한다 그래서 그렇게 딱딱딱 싸주는 거죠 그래서 휘어짐도 없고 요게 이제 레이저셀이라는 회사가 만든 IR 자료에서 나온 건데 예 TCB나 이런 쪽은 레스 리플로우도 여기는 또 레스 리플로우는 근데 하이닉스는 또 없다고 했거든요 휘어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우린 없다 휘어지지 않는다 왜 상온에서 하니까 여기는 또 휘어진다 일부 예 불균일한 가열로 인해서 휘어질 수도 있다 TCB는 너무 오래 걸린다 열압착 방식 그래서 자기네가 최고다 이건데 레이저는 예 그래서 예 레이저셀이 만드는 요 레이저셀의 방식은 뭔지 아세요? 여기 스팟 레이저는 뭐냐면은 한 번에 하나씩만 쏘는 거예요 한 여기 숄더볼 같은데 하나씩 탁탁탁 좀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너무 집중되니까 한쪽에 잘못한 분량이 나오는데 여기는 고르게 쏴준대요 저 전체를요 레이저가 위에서 그냥 한 번에 쏴버려요 비넬이 되죠 쏘나기로 생산성이 열배고 휘어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예 각각이 다 장점은 있는데 어쨌든 레이저는 레이저셀이 하는 방식은 저 방식입니다 이해는 되시죠 어떤건지 그래서 결국 뭐냐 리플로우는 뭐냐면 이거 본딩이에요 본딩 본딩인데 칩과 기판을 붙이는 하나의 방법인데 열을 가해서 숄더볼을 녹이고 붙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오븐 같은데 넣어가지고 하는 이 하나의 과정이 리플로우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기 컨베이 벨트 올려놓고 쭉 가면서 해주는 거죠 열도 하고 압력도 가하고 막 대량으로 하느냐 한 번에 하느냐 음 근데 5에서 7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칩과 패키지 기판 전체가 열에 노출되기 때문에 약간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메스 리플로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안 휘어진다 최소화 된다 빈 공간 없다 빨리 된다 이런 거지만 여기서는 또 5, 7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출되니까 휘어진다 일부 휘어지는 현상 발생할 수도 있다 납땜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요런 좀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리플로우로 딱 한 번에 해주면 말끔하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레이저 셀을 하는 회사는 요 아니 그러니까 레이저 리플로우를 하는 회사는 레이저 셀이 있고요 여기는 이름이 L10이라고 하고 그 프로텍은 LAB라는 장비가 있어요 이쪽은 프로텍입니다 요 두 회사가 이제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올해 뭐 프로텍도 그렇고 주가 엄청 올랐어요 뭐 TSMC가 뭐 이걸 채택하니 많이 막 그런 루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프로텍에 엄청나게 주가 올라갔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지금 가장 좀 뜨거운 방식이다 라고 리플로우 설명해 드리니까 본딩 방식이 참 되게 다양하죠 요게 이제 본딩 비교한 거예요 여기 한국 IR 협의에서 나온 건데 요게 레이저 방식 메스 리플로우 방식 열압착 방식 레이저 공정시간 당연히 짧겠죠 예 제품의 크기 제약을 극복을 했고 그리고 본딩 강도 향상되고 뭐 열 충격을 최소화하고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장비 크기가 작고요 네 메스 리플로우는 5분에 한번에 넣어 가지고 하는 거고 오래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예 근데 약간 휘임 현상이 좀 일부 나온다 요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고 공정시간이 좀 약간 있죠 왜냐면 5에서 7분 예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장비 크기는 좀 클 수밖에 없어요 5분에 넣어야 되니까 음 현재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 오 의외네요 이게 MR이 제일 많이 하는군요 그 TCB는 이제 한 개씩 하니까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교하게 할 순 있겠지만 어쨌든 7초 이상의 공정과 뜨거운 네 온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특수 이제 뭐 소재에만 좀 적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신뢰성 측면에서는 양호하다 반도체 일부 제품에 적용된 삼성은 제가 알기로는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고 MR은 하이닉스 네 레이저는 이제 TSMC가 뭐 채택하려고 좀 고민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꼭 뭐가 좋다 이거보다도 전 다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종류는 다양하고 그래서 어느 것은 다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이런 방식들 또 어떤 기업이 있는지는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이 하이브리드 본딩이에요 이제 요거까지 한번 끝납니다 본딩은 칩과 칩을 연결하는 게 있고 칩과 기판 지금까지는 제가 칩과 기판 많이 말씀드렸죠 칩을 기판에 하는 거 칩과 칩끼리 연결하는 것도 있어요 뭐죠 그게? 이게 HBM 보세요 이 HBM 요거 있죠 얘는 칩이잖아요 요렇게 이 칩과 칩을 연결할 때도 이걸 우리가 본딩이라고 그러고요 이 칩과 밑에 기판을 연결하는 것도 본딩 그래서 요 밑에 기판과 연결하는 거 D2W 칩과 칩을 하는 거 D2D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본딩 할 땐 요 마이크로 범프 숄더볼 있죠 요거 요거 동그란 거 요걸로 붙여요 서로 근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얘는 범프가 없어요 예 이 뭐냐면은 구리필러 앞 구리필러 아주 작아요 정말 미세한 얘 두 개를 붙여요 그래서 공간이 거의 안 보이시죠 얘는 중간중간 공간 비어있죠 없어요 공간이 와이어 본딩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면 와이어 본딩이 이제 구리선으로 한 거고 플립지 비지에는 요거 숄더볼 마이크로 범프 크기 보이시죠 근데 얘는 범프가 없어요 제일 미세하죠 그래서 전기신호 밀도가 1000배 이상 나와요 제일 고성능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궁극 목표는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본딩 과정 예 지난주에 한번 제우스 한번 설명해 드릴 때 요거 한번 알려드렸던 거 같은데 전공정하고 후공정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은요 전공정 원래 후공정인데 전공정하고 같이 들어가요 왜 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중간에 식각이 들어갑니다 식각과 증착이 들어가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유전체 금속 유전체하고 금속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에요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소재를 붙인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얘랑 얘를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제 구멍도 뚫어야 되고 요런 식으로 식각 이게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가 하고 요 오른쪽에 배씨 배씨가 나중에 붙여주는 거죠 누른 다음에 그래서 구리필라잎 안에 놓고 증착하고 cmp 뭐 tsv랑 비슷하죠 아까 요런 식으로 cmp에서 평평하게 한 다음에 이 칩과 기판을 붙이고 칩과 칩을 붙이고 예 요렇게 붙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말끔해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이게 어닐링이 이제 열로 하는 거죠 요런 방식으로 간다 그래서 요게 하이브리드 본딩이 왼편이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예 tsv 그 숄더볼 같은 걸로 하는 거 범프로 좀 공간이 넓죠 얘가 근데 요거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본딩 오른쪽에 요거는 보세요 층이 되게 작죠 한 층이 너무 작죠 얘는 한 층이 이 보라색 선이 막대기가 좀 크죠 근데 얘는 없어요 층이 거의 이게 궁극의 목표예요 사실 그래야 성능이 극대화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밸류체인은 그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가 전공정 본딩은 배쉬 가는 걸로 알고 있고 프로텍이 요거 본딩 준비 중에 있는 걸로 기사는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텍이 좀 하면 또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게 이제 하나의 밸류체인이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은 보시다시피 요게 일반적인 칩 크기예요 아니 그 숄더볼 크기 보이시죠 아까 보여드렸다 요거 요거 요 크기 보이세요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어느 정도인지 보시라고 요게 범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아예 없어요 여기 무슨 뭐 완전히 여기 축구공이죠 축구공 농구공만 하고 음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저런 범프를 쓰면 이렇게 물 오염물질이 좀 이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겨도 이렇게 뭐 그냥 아주 심각한 데미지는 아니래요 근데 여기 하이브리드는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염물질 조금만 있으면 난리가 나요 네 그래서 정말 저런 세정 장비도 중요한 겁니다 네 오염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게 또 약간의 차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정이 세정 장비나 오염을 제거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저런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점점 패키징으로 갈수록 후공정이 중요해지면요 검사가 중요해요 검사랑 수요관리 우리 수요관리 해주는 장비들 봤죠 한번 공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요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점점 예전보단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했고요 오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그래서 요게 AI 가속기 요즘에 제일 핫한 AI 가속기인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기업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근데 여기 관련된 밸류체인이고 요 밑에가 이제 MLB 기판 요걸 코리아 소키트가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패키지 기판 입이 된 패키지 볼 요런거는 덕산하이메탈 범프 실리콘 인터포전 TSMC가 만들고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요 HBM D램은 하이닉스 TSV 예 그리고 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3를 납품을 하면 엔비디아 그거 받아다가 TSMC에 넘겨주고 TSMC가 요 AI 가속기 조립한 다음에 다시 엔비디아에 넘겨주고 요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테스트 해주는 테스트 소켓 ISC 본딩은 한미 반도체 인텍 플러스는 요런 기판이나 반도체 검사 덕산하이메탈 숄더볼 중간중간 세정 리플로우 있죠 요것도 본딩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STI가 PSK홀딩스는 찌꺼기 있으면 없애지는 디스컵 이오테크닉스는 요 기판 뚫을 때 그 기판 드릴링 요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좀 밸류체인이다 요즘에 가장 핫한 요런 거라고 일단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다 했어요 본딩까지 다 했고 본딩도 좀 어렵죠 되게 내용이 쉽진 않아요 저도 다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데 뭐 100%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러이런 종류들이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합니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한 이유는 이거예요 진짜 이제 후공정 중요하구나 옛날과 다르게 여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알아두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기업들 몇 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아까 앞서서 언급드렸던 기업들하고 해가지고 좀 우리가 공부 안 했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몇 개 해서 총 마무리 한번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밸류체인 기업들 몇 개만 소개하면서 반도체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2차전지 아직 안 한 거 하나 있어서 2차전지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아마 그 자동차 쪽 자율주행 그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좀 한 50분이 넘었네요 좀 너무 긴 시간 해서 또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게 또 여러분들 반도체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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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